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량에서는 균형을 중시하죠. 즉, 너무 많은 오행이나 십성, 또 없는 오행이나 십성은 그만큼 불리하다고 보는데요. 어느 요소가 너무 많으면 다른 요소가 약한 것이고 없으면 없는대로 약한 것이니까 당연히 굴곡된 삶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명 위주의 사주 특성에 관한 영상인데요. 십성별로 과다한 사주 특성을 알아본 후 관성이 많은 여명과 관성이 없는 여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겁이 많다는 것은 양인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다가 관성이 용신인 여자는 큰일을 할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통도 크고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지만 관이 미약하다면 식상이 비겁의 힘을 빼낸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비겁다자는 얼굴이 굳어있으니 잘 웃어야 하고 워낙에 의리가 좋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심이 많죠. 인성이 많은 사주처럼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재성과 상극을 이루니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고집으로 망하죠. 그래서 듣는 위주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남자한테는 잘하고 쿨하게 하는데 다만 자존심만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식상이 많은 여자는 욕심이 많고 다부지다는 소리를 듣죠. 정이 많고 생활력이 강한데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한 여자라 고집이 세고 기센 여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은 착해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남자도 자식 키우듯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유별나지요. 그러기에 내 말 안 들으면 폭군으로 변해 일부 종사 못하는 여자가 많은데요. 그냥 말 없이 나 죽었어 하는 남자나 완전 기센 남자가 좋습니다. 재성이 많은 여자는 재생관이라 관을 생활 팔자이죠. 내조의 여왕인데요. 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데 다만 정조관념이 약할 수 있습니다. 여장부가 많은데요. 이럴 땐 인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관성이 많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관이 많은 것이죠. 보통은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임상을 해보면 다 실속없는 똥파리들만 붙고 인기도 많지만 본인이 그런 것 자체도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이유없는 질병이나 아픈 데가 많고 예민하고 히스테리가 있죠. 관인상생을 하게 되니까 학업관련 직종으로 많이 가고 사람 자체는 착하지만 워낙 당하다 보니 까칠해질 수는 있습니다. 인성은 사랑받는 법이고 생각의 십성이죠. 인성이 많으면 일단 생각이 많은 것인데요. 물론 관성단여도 생각은 많지만 인성단여의 생각은 거의 무당수준이고 거기에 귀문이 있다면 초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관의 생을 받기 좋아하니까 남자가 나만 바라봐주기를 바라고 천간의 인성이 뜨면 바르고 도덕적이라 불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말 안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죠. 체면을 중시하기에 무식한 사람을 싫어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은 없지만 남자한테는 잘합니다. 다만 관의 힘을 너무 빼려고 하니까 남자는 피곤해하고 이기적인 면이 많고 구두세가 많으며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많으면 없는 것과 동일하고 없으면 많은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 있죠. 관성단여는 거쳐가는 남자들이 많아도 확실한 내 남자는 없는 것이고 무관성여자는 거쳐가는 남자도 별로 없고 어쩌다 만나더라도 남자란 인연이 짧아 역시 내 남자가 없다고 보는데요. 관성단여나 무관성여자 모두 남자 경험에서 차이는 있지만 솔직히 둘 다 남편복은 없다고 봅니다. 관성단여는 일단은 남자 경험이 많죠.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두지를 않는데요. 남자들이 한두 번씩 찔러대고 들이대는 스타일이 관성단여입니다.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여친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고 접근하고 꼬시는 데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관성단여는 이놈 저놈 많이 꼬이는데 좋은 놈도 꼬이고 나쁜 놈도 꼬이고 어쨌든 인기가 많습니다. 또 관성단여 성향 자체가 못생기고 찌질한 놈이거나 남자 자체를 거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관성단여는 남자에게 인생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괜찮으면 일단 만나고 볼 것이고 또 남자가 있어도 또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자한테 잘 맞춰주는 성향이라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한편 무관성 여자는 일단 환경 자체가 남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저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엮일 놈들은 다 엮이는데요. 당연히 관성단여보다 남자를 만나는 횟수는 적지만 무관성 여자도 관성단여와 마찬가지로 이놈 저놈 좋은 놈 나쁜 놈 모두 다 꼬입니다. 그런데 무관성 여자는 남자가 자존심이 강하거나 찌질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한마디로 무관성 여자는 눈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지는 않더라도 왠지 남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스를 지냈는데요. 평소에 눈이 높고 콧대가 높다가도 한번 엉뚱하게 꽂히면 무조건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놈은 결코 좋은 놈이 아닌데도 이상한 고집을 부려서 그놈만 바라보는데요. 나름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건설적인 일편단심입니다. 결론은 관성단여나 무관성여자 모두 남편복의 지지리도 없지요. 그냥 남자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팔자인데요. 관성단여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남자가 가만두질 않고 본인도 남자를 끊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무관성여자는 평소에 남자 없이도 잘 살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요. 없으니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놈이 눈에 들어오면 그동안의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물부를 안 가리고 직진하지요. 그놈 역시 영양가 없는 놈이긴 마찬가지인데 혼자 긴 시간 동안 삽질만 합니다. 이 명전은 진올에 태어난 평소일주여 명인데요. 주위 사방천지에 식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식신이 많은 사람들이 다정다감한 맛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을 좀 더 즐겨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성을 보면 먼저 연치 해수 편관이 나의 배우자성이 되는데요. 주위가 전부 토로 둘러싸여서 외로운데 이는 아내의 잔소리에 찍소리도 못하는 공청아가 될 수도 있고 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물리적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고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의 배우자는 무조건 성격이 좋아야 하지요. 성격적으로 잘 받아줘야 부딪히는 게 없지만 한 번이라도 대들고 이기려고 한다면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한쪽은 참는 게 좋습니다. 식상이 많아 애교 있고 예쁘기도 하며 이성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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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